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를 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아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또 248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248명으로 증가한 것은 설 연휴 중에 한 명도 없었던 기업이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은 지난 10일 오전 김관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격 결정이 됐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또 사드체계 배치 협의에 이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수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파탄 조치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대본위는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서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북의 의존적인 경제트라에서 이미 벗어났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에는 북한의 손실보다 우리 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중국에 송출하면서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압박에 중국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상을 하면서도 핵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또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불의가 되는데요. 북한은 무역의 90% 또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외의 구민거래 역시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밸브를 잠그면 북한이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 지역의 협력은 더욱더 활발해졌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